Qt.라는 매력이 다 승리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더 대장 웃는 얼굴로 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네,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고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일단 유럽에 있는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유럽들도 다 어디든 네가 가서 참아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우정권 제가 경기를 뛸 수 있는,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담을 생각하니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얼마나 서로 원하느냐였어요. 그 부담에서 이제 얼마나 서로 원하는지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 저는 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 같아요. 그게 저도...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아마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더 생각나는 그런 생각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진짜 제가 내가 진짜 가나? 라고 생각하고 이제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잘 안 오고 그런 생각인데 아까 진짜 지금 울컥도 했고 네, 뭐... 그냥 감사드리고 그런... 그냥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. 다 이거 조금 취해 더 Watchos 그럼 가까이